네 옮겨졌어요 어... 소개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달콤커피 8월의 아티스트 주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상부점에서 베란다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광주분들 다 오신 거예요? 다 광주분들이신 거예요? 아니요 네니오로 되셨어요 어... 광주분들은 그럼 광주 아닌 분들은 다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네? 나주요? 나주 공타 부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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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당 쪽에? 오오... 멀리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또 인천? 또 파주? 그래요 파주 또 네 끝이에요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너무 저도 한 4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즐겁고 재밌는 라이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루시드드림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만든 곡이에요 제가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두 이 노래들도 제가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들은 아직 한국어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들려드릴 곡들 Forever라는 노래랑 어... Falling in Love라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의 어떻게 하는지 자 그니까요 그럼요 푹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노래가 좋아합니다 음... 아... 음... 음... 아... Can you tell me your 君のこともっともっと知りたい Can you see my eyes? ここにいるよ 君の手を貸してね 丸めた雲を起こして ほら 青空 白雲を以前も寄りきていいんだよ 君を始めるよ 君を終わりたい 君を始めるよ 君を始めるよ I'm a little more He's so cool with me その映画 君の声聞かせて Can't see my eyes あ君がいて 私愛の秘密 どうせ一緒にいる 小さな花 どんどんどん顔へ 踊ることにある場合 いつもなら 本当に好き いつも君を 見ているよ たくみすぎ 今 愛にゆく 彼の 僕に 僕に 君が 君に 君も 君が 君を 君が 君の I need you I need you I am Tell me you, 君のこと もっともっと知りたい Can't see my eyes ここにいるよ 君の手を貸してね